반갑습니다. 부유아신입니다. 자, 야스라는 종목 지금 보고 있는데 야스라는 종목은 제가 언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냐면 이날 4월 4일날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. 4월 4일날 이 박스를 13,000원하고 11,000원 자리에서 박스를 끌어놓고 이 안에가 정말 단단한 공거리고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진다.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등락폭이 심하니까 좀 길게 단기나 단타, 스윙 이런 식으로 길게 했으면 이 박스권 안에 내려왔을 때 그 안에서 타점을 잡고 자기가 쓰는 이평이든 이격도를 쓰든 파동이론을 쓰든 다우이론을 쓰든 캔들 기법을 쓰든 그 어떤 기법을 쓰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쓰는 게 좋다. 그리고 이 기간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.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. 그럼 11,000원 자리를 이탈시키거나 내리... 그러니까 눌림이다 생각하고 좀 눌리줄 거다 생각하는데 11,000원 자리 밑으로는 눌리질 않는다. 이게 4월 2일날 야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딱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딱 결과를 딱 보니까 아 이랬대죠. 여기서 이제 기법을 쓸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법이나 이런 걸 쓰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추세든 파동이든 이격도든 뭘 쓰더라도 이 종목은 안 맞아요. 이 종목은 안 맞고 이 종목은 다르게 보는 그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로 보셔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충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달간은 대략적으로 이 파란 선을 13,000원에서 11,000원짜리 사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추격 매수 안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용시키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. 그러고 무턱대고 그냥 존버 타고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를 조금 알면서 하면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가 이제 한 달이라는 시점을 지나서 딱 보니까 아 얘가 왜 이 박스권을 왜 걸어놨구나 4월 4일날 왜 박스권을 걸어놓고 왜 이 종목을 올려줬구나라는 게 지금 시간이 딱 지나 보니까 알겠죠. 이 사이에 지수도 하락하고 지수도 얼마 전에 폭락하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박스권에서 제가 그려놓는 파란 선 13,000원에서 11,000원 사이를 안 벗어나잖아요.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대략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종목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계속 업으로 이제 주식을 한다면은 이거를 보면서 계속 매수매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힘들고 이건 등락폭이 좀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자기만의 기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도 차트를 어느 정도 보고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자기가 좀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몰빵을 때리든 손절을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종목을 저번에 한 번 4월 4일 날 맞죠? 이게 4월 4일이니까 4월 4일 날 말씀드린 건데 수익은 뭐 잘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던데 그건 이제 자기 능력이고 감사합니다. 부여신였습니다.